하나님의 말씀 장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해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난한 땅 마무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해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해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후손에게 물려줄 영적인 유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믿음의 서밋입니다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사민주 강도가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의심을 떨쳐버려야 되는데요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참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데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잖아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주신 분이 우리의 대장 예수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려라고 그랬는데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 모든 것들을 전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참된 믿음의 서밋으로 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의 49장 말씀을 같이 잠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요 열두 아들들을 전부 불러놓고 각자에게 축복해주고 또 예언한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을 보니까 믿음의 불량대로 축복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요새벡이는 풍성한 예언의 축복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야곱이 자신이 죽으면 가난의 막벨라굴에 장사해 줄 것까지 전부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9장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영적인 축복이 뭔가 하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후대에게 반드시 올바른 영적인 지식 또 영적인 축복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실과 이 그리스의 비밀 보금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서 확인하고 또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각인의 불량대로 축복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전부 불러서 한 사람씩 전부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영적인 불량대로 믿음의 불량대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믿음의 불량대로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은 유다와 요셉에게만 축복했고요 나머지 열 명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빌질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머지 열 명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은 갈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모르고 나중심적인 물질중심적인 그런 성공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몬 같은 경우에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단 같은 경우는 단은 길섭의 뱀이오 샛길의 독사로다 그랬습니다 베냐민 같은 경우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아침에는 뺏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 열두 형제 중에서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게만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유다 같은 경우에는 신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어요 여기 신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데요 메시아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는 신로의 응답을 유다에게 축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그랬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또 그런 시대적인 축복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야곱의 열두 형제들 다 축복을 빌어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불량대로 영적인 불량대로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서밋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불량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불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축복이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요셉과 또 유다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후손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종의 모범을 보인 야곱입니다 결국 이 야곱도 13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4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요 자녀들을 전부 모아놓고 앞으로 있을 일 이 모든 일들을 아들들에게 이뤄주고 또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가진 야곱에게는요 영적인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가진 우리 부모님들도 이 야곱처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49장 29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장지를 부탁을 했어요 야곱이 장사된 이 막벨라굴은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묘실로 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았던 그 땅이죠 그 묘실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부가 레아가 여기 장사되어졌던 장지였습니다 야곱도 애급에서 그의 유해가 운반이 되어졌어요 결국은 여기에 장사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땅에 있는 이 막벨라굴에 장사할 것을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마지막은 선하게 운명했다 선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의 47장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고동이 불편해지니까 이제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야곱에게요 한 가지 언약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았고요 언약을 전달했고 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33절에 본문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소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제의 죽음을 사망했다 표현하지 않고 소천했다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그 직전까지도 이렇게 죽음의 모범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야곱처럼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언약을 잡고 살아야 되겠고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또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 언약을 쫓아갈 때에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는 것 이것 또한 큰 죄인 것입니다 오늘 귀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면서 언약 안에서 복음 안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려야 될 복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언약의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들에게 2, 3, 7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언약 잡고 오늘도 2, 3, 7 나라 복음말을 위해서 쓰임받는 또 기도로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